인사도 좀 했고, 첫 만남이니까 호칭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 너가 핸드폰을 불러, 내가 핸드폰을 불러? 그냥 내가 핸드폰을 불러, 너가 핸드폰을 불러? 핸드폰을 불러, 인도네시아에서 핸드폰을 불러? 아, 네. 편하게 핸드폰을 불러? 핸드폰을 불러? 카? 카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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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카카? 아, 카카? 아, 카카? 너가 핸드폰을 불러? 너가 핸드폰을 불러? 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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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정없어 보이나? 라라라고 부르라고 한 거 아닌가? 다른 거 혹시 원하는 거 있어요? 괜찮아요. 라라. 아니, 내가 핸드폰을 불러? 카카? 라라. 오케이. 그리고 또 궁금한 거나 또 뭐 그런 거 있어요? 다른 음식들은 어디에 핸드폰을 불러? 어디에 핸드폰을 불러? 어디에 핸드폰을 불러? 한국에 처음 온 만큼 맛있는 것도 먹겠지만 가보고 싶었던 곳이나 해보고 싶었던 곳이나 해보고 싶었던 곳이 있으면은 차츰 차츰 같이 해보면 되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. 라라가 한국에 있는 시간들을 잘 간직하고 다 마갔으면 하는 마음에 선물을 준비해왔거든요. 아! 뭐지? 짜잔! 저아 귀여워! 정말 나쁘다! 근데 제가 한국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국에 있는 것이 많아요. 왜냐면 한국에 있는 게 너무 놀라운 상황이 많아요. 방송에서 banyak deserroon. Pointn은 즐겁고 영향한 상황에서 게다가 한국에 있는 게 또한 장착 sergeant의 모습이에요. 여기에 있는 플라roid을 망설여서 그리기에는 폴라로도 장착만을 제공했어요.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, 지금 어떻게 제가 이arten 개념으로 사진을 찍어줘요? 아? 아! 사진 둘 다做? 하나, 둘, 셋! 3, 2, 1 어떤가요? 뭐지? 뭐지? 고마워 고마워 굉장히 인도네시아의 미를 살린 아주 고급스러운 선물을 줘서 처음에 너무 당황도 했고 내가 이 어린 친구한테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었지만 정성을 준비해 온 거니까 그 선물을 감사히 잘 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활용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라야 잘할게